인투입니다. 인투. 우리 인 배웠죠. 인투는 뭐예요? 우리 투도 배웠죠. 인과 투가 결합한 게 인투예요. 투가 뭐였어? 뭐뭐뭐로 이동이었잖아요. 이는 뭐예요? 안으로잖아. 안쪽으로. 그쵸?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뜻이 뭐예요? 진입이에요. 간단하죠? 진입. 그냥 인과 투의 이동이다. 결합이다. 깨끗하죠? 그쵸? 인은 뭐라고? 뭐뭐뭐로 이동. 인은 뭐라고? 어휘가 있는 바운더리 안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게 인투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변화의 결과라고 쓰고 변화의 결과. 변화의 결과. 변화의 결과. 변화의 결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얘는 봅시다. 그 스위버가 다이밍을 했대요. 진입. 어디? 안쪽으로. 범위가 있는 안쪽으로 이동. 인투. 됐죠?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머지 세 개가 이제 뭐예요? 변화의 인투죠. 변화. 그 공장은 만들어서 만든대요. 물을 만들어서 아이스. 물을 아이스로 만들대요. 그러니까 인투가 뭔지 알겠죠? 간만 잡으면 되는 거야. 자, 나눴대요. 글은요. 케이크를 여덟 개 부분으로. 왜 인투를 쓰는지 알겠어요? 변화의 결과. 됐죠? 들어가서 바뀐 거예요. 됐죠? 자, 글은요. 못합니다. 그로움이에요. 자랐다. 글은 자라서. 그래서 잘생겨졌다는 거죠. 자, 비교해봅시다. 이번에는 온투가 나오네요. 온투는 뭐예요? 온과 투의 결합이에요. 투는 뭔데? 이동. 뭐뭐 Books인데 온은 딱 붙어있는 접촉과 계속이잖아. 뭐뭐로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와서 접촉이라고 쓰세요. 온투. 슉 날아와서 딱 붙는 거예요. 됐죠? 뭐뭐로 이동해서 투. 온. 접촉. 슈응. 넘버. 이렇게 딱 붙어있는 거. 투세요. 뜻이 뭐라고? 날아와서 접촉. 슉 날아와서 딱 붙는 거. 이동해서 투! 접촉! 온! 이게 온투에요. 자, 그 고양이는 점프! 슉 날아와서 테이블에 접촉! 됐죠?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서 필드해서 페이지에 접촉! 접촉! 자, 그것은 캐터퓨터 하면 발사시키도 한데 수돔이니까 발사되었다죠. 높이 어디 안으로? 공기 안으로! 이동! 이동! 그쪽으로! 그리고 나서는 지붕 위에 날라서 붙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온갖 통이 결합이에요. 간단하죠? 됐죠? 슉 날아서 어디에 붙은 거야? 지붕으로 딱 떨어져서 붙은 거죠. 자!